2차 감정은 좋은데 약간 톤이 네 알겠습니다 우 모두 거짓말 추억이란 못된 두 글자 지금 느낌 좋은데 들어볼게. 네. 우 모두 거짓말 추억이란 못된 두 글자 수고했어. 네 감사합니다. 랩은 특히 부분은 껄렁껄렁 자신감 있게. 네 알겠습니다.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이 그렇게 아픔도 지나가겠죠 제대로 껄렁인데 들어볼게. 네.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이 그렇게 아픔도 지나가겠죠 조금만 더 툭툭 껄렁 내면 돼. 네 알겠습니다. 너무 좋대요. 스피프 주세요. 너무 좋았다. 멤버들이 보고 싶었던 적은 또 처음인 것 같고 원래는 안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? 녹음실에서 보고 싶을 일이 없잖아요. 녹음실에서 처음으로 멤버들이 보고 싶어졌다. 그리고 좀 약간 귀여운 동생들이랑 함께하니까 귀엽고요 애기들이. 형은 어때요? 저요? 저는 재밌고요. 너무 다들 너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. 조금 기대가 되고요. 좀 재밌습니다. 약간 무대를 한다는 소식도 들어가지고 어선명에서 무대를 하러 이렇게 다니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이런 노래도 처음 해보고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. 녹음 파이팅! 안녕!